이번에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보급매니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룩님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주부님들이 요즘에 집에서 아이들이 많고 못하십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가시고 물론 밖에 많이 나가시니까 빨래 양이 그만큼 많아지셨을 거예요. 근데 집에 저기로 사보면 이렇게 세제가 이만큼 섬유유연제가 이만큼 공간사지하고요. 구입하는 곳들은 사실 무슨 일 아니고요. 보통 이제 홈쇼핑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사시면 가격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딱딱 맞춰준다고 해도 섬유유연제 따라가는 거 빠지는 속도랑 세제 빠진 속도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 싸게 샀는데 비싸게 섬유로 또 서로 남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한 번 해결되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가시는 거글 매니아는요. 세타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한 종에 다 담았어요. 이거 하나로 다 쓰시면 되니까 따로따로 쓰시는 것도 쓰실 거예요. 핵혁명 테스트 완료, 핵인류 테스트 완료, 피고나극 테스트 완료까지 다 마친 여성들에 운영쇼핑에 오시면은요. 44,900원에 1.2L짜리 10점 챙겨가시고 무료체험 1.3L짜리를 또 한 번 챙겨가십니다. 한 달에 44,950원으로 남은 내셨습니다. 30일 무료체험 해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1주일동안 무료체험 하십시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빨리 하실 거잖아요. 30일 무료체험 중에는 다 많은 거 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다 물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들어가면 혹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조금 구축하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달 무료체험이 되실까요? 세정력이면 세정력, 섬유유연제이면 섬유유연제. 이 두 가지를 정말 품질로 툭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가벼운 범위에요 생각보다 여기가 섬유식이 사다 보면 이거보다 두세대 큰 걸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베이팅 수사가 들어가 있죠 피부 자국 테스트도 완료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로 가보시면 여러분 여러가지 붉은 줄 들어가야 될 게 많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천천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열 통을 다 안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죠 예전에 보통 이정도에요 보통 보통 이정도에요 근데 어머니가 어떠세요 오늘 추워 죽겠는데 지금 남밤도 안 됐는데 이거 들고나고 하면서 여기가 또 찔찔찔찔 흘러가지고 얼어있고 네 아까 내 거 제가 들게 볼게요 근데 요 사이즈 한번 들게 해보세요 양은 충분히 들이지만 저희가 섬유식을 따로 받지 않고 이렇게 다 수분해서 물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구요 네 세정력 한달만 무료짐해보시면서 여러가지 먹을 수가 있겠는데 향은 진짜 큰새 향이 나요 큰새 향이 나니까 좋고 여기에는 계면할성제가 야단식을 통해서 이 이유는 아시죠? 이 거품이 내려면 가면하실 때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 기초 화장품이 이 이유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남아있어도 좋은 맛은 무선 풍인이온트 세제를 만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회사가 나무 파우더를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마지막 를 연구하다가 한 번 살면 벌레가 부었지 않은 감충 세제를 연구하시더라고요 여기 연구를 하다가 연구하면 영구하다 연구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되는 새로운 메뉴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저거 리그야 차차려도 잘 풀립니다 그러면 넣어볼게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7kg 정도의 세제를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더 얹는 것 보이시죠? 보이시죠? 안쪽에 금방 깜짝한 상이 잘 풀리는 거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저희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가 지금 음식도 많이 하셨거든요. 명절 안태라 이거 보고 계절도 바삐기 때문에 옷도 한번 하실 거고 마요네즈 부쳐보고요. 돈까스 소세지 부쳐보고요. 사실 이런 것도 주영이 들어가 있어요. 신책도 부쳐보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갑니다. 초가 들어가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셔츠에 사실 속상하시잖아요. 속상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세장을 해보면서 거품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라면서 이거 보세요.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죠? 물론 이걸 한번 더 해보고 필수하시면 기념가 없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세탁기 하실 때를 생각해보면서 저희가 한번 짜고 볼게요. 계기를 한번 넣어서 풀어보고요. 이제 세탁기를 드럼세탁, 통로드세탁 다 경험이에요. 따로따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꽃발래부터 기계세탁까지도 다 가능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신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세탁세제, 화장품, 화학물질연구원, 나노분자연구원 이렇게 뭐냐면 성분과 성분이 잘 섞이고 물에 잘 넣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귀찮아했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아까 엄청나게 간편을 묻었던 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손이 보일 정도로 하얗게 깨끗하게 다시 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한 3번 돌렸잖아요. 금세 떼가지고 그러면 오늘 구매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기준을 7kg의 빨래로 잡았습니다. 이 7kg의 빨래를 인트로 한 번 골로 하셨을 때 저희가 오늘 총 36개월 36개월이면 3년이잖아요. 3강꽁을 쓰실 양이 드리니까요. 203년이 선우위원지 따로 구매하는 거 아니면 아니에요. 세탁대제, 선우위원지 이제 다 그냥 이걸로 해결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해결되지만 안전하고 좋고요. 정말 생화 같은 향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지에 한 가지. 자, 가져가세요. 저희가 한 달간 무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유로